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 변홍을 이겨라 변두리 홍승을 이겨라 첫번째 대결하는 날인데 긴장되네요 저도 몸이 정말 안좋고 승인이도 몸이 안좋아서 멤버를 구해 온건데 지금 콧물을 닦으러 가잖아 승인이 지금 큰일났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정상적인 게임이 안될 같은 느낌이 들고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홍승인 변두리를 이겨라 첫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도전자들을 모셔왔거든요 근데 대결하기에 앞서 승인이의 몸선태가 되게 안좋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안좋진 않아요? 그렇게 안좋진 않아요? 감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 잘 안나오고 저도 어제 감기 몸살 때문에 하루종일 누워있다가 오늘 지금 겨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앞섰는데 일단은 참고자 두 분 모셨으니까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홍카데미 소속으로 홍승인 코치 제자로 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26살 최동령입니다 네 저도 홍카데미에서 운동하고 있는 26살 정찬희입니다 근데 그 공고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승인이 형한테 배우면서 승인이 형이 진지하게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지한 모습을 될 때밖에 못 보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고요 네 또 그냥 지더라도 어느정도 저희가 실력이 컸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대회 시합에 앞서 어떻게 이길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 댓글이 뭐 알려주는 것 같던데 아 댓글이? 아 알겠습니다 올빵 뭐 그런... 형한테 올빵 아 그거는 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잠깐 풀고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네 21.3판 2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세트가 끝나면 포테치 엔진을 해서 시합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밌게 와 campus 넌 에이 에이 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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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는 잡았지? 다 갔다, 괜찮아 안 끝내야 돼 에이! 오! 오! 야, 야, 야! 아! 아! 야, 야, 야! 에이! 에이! 아! 에이! 뭐하냐? 가보자! 아! 에이! 아! 에이! 하.. 아.. 하.. 아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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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야.. 야.. 하.. 미안하네.. 하.. . . ok . . . . . . . . 고소했다 수고했다 나이스 하..나이스 하기야 싸움 승 에잇 반다 쏜다 세븐홀 에이 진짜 에이스에 온 아메리카노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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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영희 자 좋아 하나 하나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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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나이스 진짜 땡큐 맨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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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잘했어 우리 빙rent 불고기 드라버리 잘 망한다. 잘 망한다. 하아... 어이~~ 아... 아... 가자 가자! 하아... 제가 사이드는 이쪽 방에 끝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거 찾으세요 하아... 하아... 아.. 잘.. 하이! 가자 가자 하이! 9, 8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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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넉넉히 강승을 시키는 게임이 매치 나인 나가다 나가다 실수 최단 줄이면서 일기 위험할 생각인데 몸 풀리셔서 좀 더 빠짝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배도 해봐야죠 이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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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인데 조금 더 빠짝 못하고 쭉쭉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휴지 때릴까 자꾸 이렇게 계속 내가 놓고 들어갈거야 너가 놓고 들어갈거야 아니면 휴지 젠장 손으로 벨 벨 아 아! 해! 연중 이제 하겠습니다 1 2 1 1 2 1 1 2 2 2 2 2 3 2 2 3 2 3 2 1 2 1 2 2 1 2 1 1 1 2 1 2 1 2 2 1 2 2 2 1 2 2 2 1 2 2 2 1 2 2 2 2 2 1 2 2 1 2 2 2 3 2 2 3 4 4 6 6 7 8 9 10 12 14 14 15 15 15 15 15 16 18 15 16 16 16 16 17 18 18 18 19 19 20 19 20 20 20 20 20 21 21 Q. 따라합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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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빨리 하자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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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z 오사 오사 아.. 시선을 배붙어주고 난들어줘 에잇 에이돌입니다 가자 가자 나인에잇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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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자자 가보자 가보자 아 힘들어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변두리님 거는 솔직히 근데 내가 틀만 해 틀만 해 틀만 해 그래서 안 잘린면 네 하셔야 돼요 제발 준비 중 일단 변두리님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 판을 최대한 변두리님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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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2,3 1,2,3 2,3 2,3 2,3 2,3 3 2 1,2 3 3 쏙! 쏙! 조용기 껄냄 조용기 井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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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안 미안. 나인 제로? 제가 뺀거야. 나인 제로? 나인 제로? 나인 제로? 나인 제로? 나인 제로? 나인 제로? 아 제발. 야야야. 다시 다시. 10-2. 나인 제로? 나인 제로? 나인 제로? 1-2. 해야지. 잘 봤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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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파! 아! 미안해! 63! 하 Finanzi 46! 하하하! 결승! 하하하하! 아하... Ne surtout meg dryer 아 아으 아우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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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으 아으 오육 하자하자 오 아 아.. 잘했지? 아.. 잘했지? 에이! 식소! 아 아우 미안해 아웃 잘 갔어 나잇세븐 하이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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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시 자리꺼 왜 깎았지? 07. 매치세븐입니다. 금방 가잖아. 자리꺼 왜 깎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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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리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셔. 제가. 에이저 준자가 뛰다보니까 진짜 엄청 잘해진 것 같다. 아 없다. 맞아. 고맙습니다. 힘들죠. 뛰기 전에는 별로 안 힘들겠지만 뛰기가 좀 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영 찬희. 지금 홍카데미. 승인사장님의 제자들분들인데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기가.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빨리 경기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너무 강적이었고 첫번째부터. 승인님부터 한번 소감 해주세요. 네. 3세트 간 건 진짜 오바고. 4구. 많이 늘었나. 많이 늘었어요. 또 영상 길이가 또 되어야 되니까 3세트 가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찬희와 동영 군. 어. 좀 소감? 어. 되게. 일단. 변두리님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못한거야. 아니 그니까. 몸을. 아픈 거. 그거 약간 제외하고. 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이 놀랬어요. 영상에서 보는 거 보다. 확실히. 직접 뛰어보니까. 근데. 숨이. 숨이 너무 차가지고. 이거 영상에서 좀 뻑어보려봤나요? 그래도 오늘. 동서연X점과 함께하는. 이 도전이기 때문에. 되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또한. 우리 승인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첫. 도전자분들과 게임을 했는데. 우리 다음. 다음 게임 또 해야죠. 마지막으로. 동영님이. 다음 도전자에게. 좀. 조언해 주자면. 네. 일단. 홍수님. 수혜씨 너무 세가지고. 직선에서 준비하는 것만. 준비 좀. 바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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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